제가 요즘 갖고 나오는 제품들 전부 다 패스트 IPS가 다 달려있는데 패스트 IPS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나머지 그냥 IPS인 제품들도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이고 제가 유독 게이밍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패스트 IPS인 제품들 리뷰를 많이 갖고 오고 있는데 요 친구 그래서 이거 인플렉 딱 찍고 나서 나 이 모니터 리뷰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펌에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QHD 240Hz 요 모니터인데 저렴한 모니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 제품 이름은 에이서의 니트로 XV272UW2라는 제품이고요 원래 QHD 240Hz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댈 거 2721D였었나? 그거는 이제 TN 패널이긴 했었는데 그 친구 가격도 50만원 넘었었죠 그리고 이 정도 제품에서 메인 가격대 차지하는 제품들은 거의 100만원대 정도까지도 제품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거든요 근데 요 제품 가격이 얼마다? 최저가가 33만원까지 나왔던 제품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샅샅들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6만 9천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상시 할인되는 가격이 36만 2천원 정도에 여러분들은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최저로 할인했던 게 1월 말이었습니다 그때의 33만원에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딜이 한 번 나왔었었는데 할인을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도 꽤나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의 책 성능 부분부터 한 번 보여드리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제품이 펌웨어 업데이트 이전과 이후에 성능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 같은 경우는 에이서의 공식 가이드를 별도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 방법이 담겨있는 페이지 링크를 영상 설명이랑 댓글에 제가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4년도 1월 25일에 글이 쓰여졌는데 제가 구매를 했을 때는 12월인가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펌웨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 거는 펌웨어 업데이트 한 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보니까 24년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 펌웨어가 다운을 받아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친구보다 더 상위 버전, 더 최신 버전으로 이미 업로드가 돼 있다고 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전에 색을 찍어놨던 거는 제가 찍기만 하고 자료를 안 남겨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펌웨어 후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색역부터 먼저 보시면은 공식 판매 페이지에서는 SRGB 99%라고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DCI-P3 색역을 만족하는 97.5%를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찍힌 걸 보시면은 그 DCI-P3 색역보다도 조금 더 넓은 색역을 만족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약간 옐로우 쪽이 살짝 좀 틀려 있는데 점들이 좀 정확해 보이지 않는 거는 제가 이제 별도로 보정을 조금 한 뒤에 색역을 찍었을 때는 97.6%로 계측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사실상 DCI-P3 색역을 거의 다 만족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SRGB 관련해서 색역을 바꿀 수 있는 모드를 지원은 합니다 근데 모드 여러 개는 다 찍어봤는데 바뀌긴 해요 근데 안 바뀌는 애들도 있습니다 실제 SRGB 요거 같은 경우는 색역이 바뀌진 않고요 SMPT란 REC709 두 개만 색역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REC709 같은 경우도 사실 그 SRGB 색역을 만족하는 수준까지 떨어지진 않고 조금 그래도 살짝 넓은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SMPT 같은 경우가 SRGB 색역을 거의 만족할 정도로 좀 많이 좁혀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 재현률 98.7%라고 나오긴 하는데 일단 이 점 위치들이 그 색역 부근으로 다 뭉치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거든요 이거에서 색보정을 조금 해서 쓰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색 자체가 저걸 바꾼다고 해서 색온도나 이런 게 정확하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작업용으로 사용한다거나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을 찍었을 때 일단 색온도가 굉장히 푸르게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감마 자체가 살짝 뒤틀려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둡게 나오고요 밝은 부분이 더 밝게 나오는 감마 커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니터를 처음 받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블랙이 너무 어둡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명암비 자체도 1063 대 1 뭐 이 정도면 적당히 무난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색온도가 뒤틀려 있으면은 기본값으로 사용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밝기도 조절을 해야 되고 색 같은 경우도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여러 가지 옵션들을 했을 때 괜찮게 고정이 됐던 거를 보여드리면은 RGB값을 50, 45, 35 둔 상태에서 감마는 그대로 2.2를 두고 블랙이퀄라이저 이 부분을 5가 기본값으로 돼 있는데 좀 더 높이는 겁니다 7로 주면은 감마 커버가 어두운 부분이 좀 많이 밝아져요 근데 사실 밝은 부분도 더 밝아지는 증상이 있긴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두운 부분이 너무 과하게 어두운 거는 해소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냥 기본 감마 커버 쓰실 분들은 블랙 퀄라이저만 다시 기본값인 5로 두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색온도 부분이 조금 더 높게 계측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눈으로 보이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감마 커버가 조금 바뀌고로 인해서 색온도 찍히는 밸런스가 살짝 좀 다르게 찍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요렇게 했을 때는 감마가 여전히 뒤틀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명암비는 1074 대 1로 계측이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오히려 블랙 퀄라이저를 높였을 때 밝기가 더 높게 계측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밝기가 387 칸델라 매 제곱미터로 계측이 되죠 해봤자 근데 뭐 10칸델라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엄청난 큰 차이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갭 차이가 나긴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요거 기준으로 일단은 벤치를 나머지는 전부 진행을 했고요 색조각도 부분 결과를 보시면은 평균이 1.68에 최대가 6.18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드 계열이 조금 더 많이 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색 작업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영상 같은 걸 감상을 했을 때 색이 너무 뒤틀리는 그런 거를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드 계열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메인 위치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화면 균일도를 찍었을 때 사실 균일도 부분은 크기는 좋지 못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특히 30% 화이트일 때도 좀 울긋불긋한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보이죠 이게 수치상으로는 1점대, 2점대 초반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울긋불긋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 자체가 조금 깔끔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30% 화이트일 때 이 정도까지 울긋불긋하면 잘 안 나오거든요 벤치 찍었을 때 보시면은 100% 화이트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확실히 좌측 부분이 색이 많이 뒤틀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거의 제일 많이 벗어나는 거는 6까지도 벗어나는데 6이면 진짜 엄청 크게 벗어나는 겁니다 균일도 부분은 사실 그냥 중소기업 수준 더 안 좋은 수준 그래서 기본적인 색 부분은 이 정도인 것 같은데 하나가 더 있죠 빗셈입니다 제품 샘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받은 제품은 빗셈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하단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빗셈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IPS기 때문에 IPS 글로우랑 빗셈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드리는 부분 보시면 요런 게 이제 빗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저분들도 사실 빗셈 관련해서 비슷하게 나온 리뷰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만 좀 안 좋은 제품을 받은 게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게임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 부분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이 친구 게이밍 성능 부분도 꽤나 괜찮을 수 있는 게 그냥 IPS가 아니고 패스트 IPS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갖고 나오는 제품들 전부 다 패스트 IPS가 다 달려 있는데 패스트 IPS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나머지 그냥 IPS인 제품들도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이고 제가 유독 이제 게이밍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패스트 IPS인 제품들 리뷰를 많이 갖고 오고 있는데 요 친구 그래서 응답 속도 그러니까 잔상이 좋아야겠죠 그 잔상을 조절하는 오버드라이브 옵션이 총 3단계로 구성이 돼 있는데 끄기랑 제일 높은 옵션 두 개는 사용을 아예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보통 옵션만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 요 보통 옵션에서 응답 속도 찍은 걸 한번 보시면 평균치가 3.7ms가 나오고요 최대치가 11.3ms가 나옵니다 이전에 뭐 쿠루이라든지 다른 MSI 그런 모니터 찍었을 때랑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어느 정도 우측 상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냥 하단 부분은 그래도 오버드라이브가 꽤나 잘 들어가가지고 잔상이 거의 3ms 내로 다 만족을 하는데 좌측 하단 부분이 이제 조금 많이 늘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 하단이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쪽 수치가 높으면은 섬광을 막고 다시 화면이 보일 때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답 속도만 최대치가 좌 하단이 늘어지는 게 아니고 오버슛도 조금 과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치는 8.3%라서 적당한 수준이긴 한데 맨 위에 36% 나온 거 하고 하단 부분을 보시면 최대 44%까지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사실 30%가 오버슛을 넘어가면은 눈으로 봤을 때도 약간 역단상이 거슬릴 정도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전체가 뭐 30% 이상으로 도배된 건 아니라서 특정 부분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엄청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최대치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답 속도 부분으로만 봤을 때는 진짜 높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평균 3ms 안으로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수치가 괜찮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잔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잔상을 찍은 걸 비교를 한번 해보더라도 다른 오디니터들에 비해서 나쁘지 않죠 근데 게이밍 스펙에서 사실 응답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인플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인플렉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제 화면이 보이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게 화면에 반영되는 시간 자체가 그 수치만큼 그대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인플렉이 펌웨어 업데이트 전이 7.4ms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플렉 딱 찍고 나서 나 이 모니터 리뷰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혹시나 하고 찍어봤는데 이 인플렉이 1.7ms로 굉장히 줄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.7ms면 인플렉으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게이밍 성능만 봤을 때는 그냥 흔한 패스트 IPS에 딱 게이밍 성능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게 게이밍이라고 하기에는 어차피 게이밍 친구들은 대부분 FHD 요런데 나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비교하면 당연히 주사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스펙이 딸리게 보일 수는 있지만 QHD 240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친구인 거면 사실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모니터 자체의 성능만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가성비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스탠드도 딱 고정형 스탠드가 아니고 높이 조절, 틸트, 스위블, 피버까지 지원이 다 되는 만능 모니터 스탠드가 달려있어가지고 패널의 퀄리티는 한 2%? 아니야 5% 넘게 부족한 느낌이긴 하지만 가격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그냥 지금 상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사실상 이게 399,000원에 박혀있었는데 399,000원에 안 팔고 거의 상시가가 36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없어요 그냥 그냥 검색만 해봐도 돼요 IPS 올레드도 넣을게요 QHD 240 27인치 낮은 가격순 이렇게 했을 때 딱 보세요 한성 이게 한성 제품이 원래 이 친구가 출시되기 전에 가격이 더 비쌌습니다 왜냐면 제가 모니터 리뷰 준비하면서 얘를 다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더 비쌌는데 얘가 가격이 싸졌습니다 3개월 가격 추이가 41만 9,000원 있죠 6개월 가격 추이 보면 46만 9,000원일 때도 있었어요 더 비쌌었습니다 얘가 그러다가 이제 1월 중반에 갑자기 가격이 내려왔죠 여기 한성에서 에이서 이번 이거 수입이랑 에이서 이런 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보고 가격을 내린 것 같아요 얘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이제 비슷한데 근데 이 바로 위만 가도 54만원입니다 오맨 거는 54만 9,000원 근데 얘 DCI-P3 90호 얘 95호 빅트랙 거 중소기업인데 57만 9,000원 이거 100만원인데 스펙은 똑같이 적혀있잖아요 물론 이제 패널이 다르겠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그냥 가성비가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요? 지금 살 수 있는 제품 중에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제품인데 성능은 가장 싼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QHD 240 모니터를 구매하시는 유저분들이시라면 그냥 중소기업 모니터 사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QHD 240을 그냥 사버리신다고 하면 이 친구가 저는 무조건적으로 지금 기준에서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국내가가 말이 안 돼요 해외에서도 이게 300달러인가 하는 제품인데 300달러를 워낙 환율 계산만 해도 거의 40만원이에요 부가세만 붙인다고 해도 사실 40원도로 파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정가가 399,000원으로 잡혀있는 게 이해가 안 가면 도대체 어떻게 들고 온 거지? 말이 안 되는 제품이긴 해요 약간 이렇게 꿀빠일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모니터들은 구매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고 제 기준에서 이 친구를 추천을 모니터를 막 그렇게 많이 찍어본 건 아니어서 이게 매우 추천까지 들을만한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확실하게 추천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가격 생각하면 성능 저 정도 하자 있는 거 감안해도 매우 추천 충분히 줄만하지 않나? 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구매는 여러분들의 결정이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아니 진짜 말이 안 돼 아니 240인데 이러면은 144인데 50만원 막 이런 애들은 어떡하냐? 물론 그래도 LG 거는 괜찮긴 하죠 LG 거는 패널의 품질이 기본적으로 되니까 진짜 시장 파괴자기네 아 이제 마이퍼 인증을 가능하세요 아래에 셋 넷 넷